2주에 가능입니다. 박가능의 탐사 보도가 계속됩니다. 아, 너 이거 계속하는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새누리당과 검찰의 관계를 포착한 정황을 소개했습니다. 음력 새해. 근거 없는 정황이었죠. 아니죠, 근거가 있어요. 또 나왔습니다. 뭔데? 일명 음탕한 힘에 이끌린 새해가 지나기 무섭게 한 번 더 음탕한 섹스누리당에서는 검찰과의 음탕한 짓거리를 계속 쑤셔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이것도 진지하게 들어야 돼. 2월 10일 기사예요. 인천지 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언론매체에 공표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새누리당 인천계양갑 예비후보자 A씨를 지난 4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인천지 선관위는 A씨가 인천시장 특사로 임명된 적이 없는데도 특사 자격으로 외국을 방문했다는 허위사실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고 이를 당헌 1만 3천 2백여 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라고 했다. 또한 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시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위촉됐는데 시대학교 경제학 박사 겸임교수라고 적힌 명함을 유파한 것을 조사됐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시대학교가 명문대학이에요. 연모대인데. 아 연모대. 세탁을 한 거죠. 그럼요. C야. YG. 아 그렇네요. Y모. 네. 그렇네요. 인천지 선관위는 이를 허위학력 세탁? 허위학력 공표로 보고 있다. 허위학력 세탁은 뭐야? 허위로 학력을 세탁하는 거야? A씨는 선거운동에 활용할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땡땡 저널에 매체 구입 대금으로 100만 원을 제공 혐의를 받고 있다. 돈 주고 기사를 산 거예요. 허위사실로 구라를 기사에 가득 채워놓고 만천하에 공표하는 겁니다. 이걸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구라와 허위사실로 가득 써서 방송과 신문에 선포하는 거. 개협령 선포해서 배운 거예요. 옛날에 괜찮았는데 요즘에 안 된다. 이게 문제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옛날에 되는 건 지금도 돼야 돼요. 두 번째 증거입니다. 2월 5일 기사예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5일 새누리당 한송교 용인병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송교 씨는 예전에 방송인? 아니요. 그분 아니고 한 성교 씨예요. 아 성교 씨? 성교 한 번 하신 분. 그분 아닙니다. 딱 한 번밖에 못한 거야? 그건 몰라요. 이들은 고발장에서 한 의원은 2011년 10월, 2012년 5월, 2015년 12월 국회의원 총선거 전후 용인에서 큰선비 조광조 공연을 열고 공연 유치 문자를 돌렸다며 선거를 앞둔 시점과 선거를 치른 직후 행사를 개최하거나 정부 주최 행사를 본인 성과로 홍보하며 무료로 유권자를 초대한 것은 공직선거법 상금지된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기부 행위에 해당하다. 이런 말이 어색해서.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야? 다시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기부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한 번 끝까지 들어봐봐야겠다. 이어 한 의원은 보좌관과 보좌진 가족 지인 새누리당 전현직 당원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단체 정암문화예술연구회라는 단체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며 이 단체에 있던 새누리당 경기도당 당원 A씨는 자신과 아내 지인의 아들까지 명예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보조금 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했다. 이렇게 5억을 헤쳐먹었어요. 마치 여기 한성교가 한 번 선교를 해버린 거죠. 단체를 만들어 놓고 국가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보좌을 받기 위해서 일정량의 회원수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회원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당원 명단에서 허위로 이 사람들이 입적을 시킨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회원이다. 국가보조금을 따낸 거예요. 5억을 헤쳐먹었죠. 그리고 검찰에 고발당한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증거예요. 2월 10일의 기사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당원인 A씨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시비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해운대구 소재 모식당에서 전현직 당원 등 11명에게 새누리당 소속 B씨를 도와달라는 지지 발언을 한 후 1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세요. 사건이 터진 날들은 산발되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간 날은 전부 2월이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주일에 무려 걸릴만한 3명을 선발해서 검찰로 삽입을 시킨 겁니다. 무슨 탐폰도 아니고 말이죠. 탐폰. 탐폰. 이렇게 검찰의 동태를 살피고 다음 총선 때 나올 만한 검찰이 누가 있는가. 걸러내는 거예요. 이놈이 무죄를 때린다. 그럼 너 공천 줄게. 그래. 너 공천. 검찰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데 새벽에 밤에 갑자기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기자회견을 무혐의로 처리했다. 너 공천. 이렇게 들어간 게 김용판 씨죠. 국정원 여론조작 수사 중인데 밤에 기자회견 때리면서 증거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각하 당선 도와주고 그 우국 충정으로 말미야마 새누리당은 100% 당선이 되는 대구에 2분의 총선 자리를 줘버렸어요. 이번에 공천 준 거예요? 공천 줬죠. 대구로 나왔잖아요. 각하가 마음이 넓으셔서 충성심을 보여준 개들에게는 확실한 보상을 해주는 부위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검찰의 인력풀이 어떤 애들이 있는가. 이걸 정보를 교환하는 목적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안에서 우리 새누리당을 잘 봐줄 애가 누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걸 꼭 누군가 잡아 넣어봐야 되는 거야. 더불어민주당과 똑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거든요. 안 나와요. 이제 커넥션이 안 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불법 성공운동을 안 했어요. 아니죠. 했는데 검찰하고 커넥션이 있을까 봐 안 보내는 거예요. 누가? 새누리당이? 막아주는 거야. 야. 니네 이 정도는 인정해줄게. 결심. 그래서 제가 예언을 하나 해드릴게요. 이 더불어민주당이랑 이 새누리당의 총선 전후로 해서 검찰 기소 비율 혹은 들어가는 비율, 삽입 비율은 무지막지하게 차이가 날 것이다. 거의 한 6배, 7배 정도 차이가 날 것이다. 보고 있어요. 새누리당에서는 이 새누리당에서는 이 새누리당을 누릴 줄 아는 중년답게 지속적으로 검찰 쪽에다가 인력을 수선을 것입니다. 이상 2주의 가능. 빡 가능의 탐사보도는 계속된다. 계속 가능하다. 누가 얘한테 이런 거 하라고. 누가 허락해줬어? 아무도 안 했지. 쟤가 언제 우리 혼합받고 했나? 얘 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야? 빡 가능이 저번 주에 처음으로 가능해서 이걸 하더라고. 막 찾아보다가 지 나름대로 가서를 세운 거지. 지가 생각하기에 이게 너무 기똥찬 거야. 아니야. 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장담하건대 여기 들어간 모든 저번에 7명, 여기에 3명 총 10명이죠? 10명은 절대 실제 실형을 살지는 않을 거예요. 벌금이나 위험이 증거 부족? 혹은 뭐 굉장히 저조한 약한 판결로 구형이 될 겁니다. 아니면 이거 비밖에 쳐낸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은데. 그래요? 몰라요, 난. 이거 뭐 웬만하면 스킵했으면 좋겠다. 잘라버려야겠다.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심심한 사과. 야박하시네요. 아참. 자, 2주에 불가능입니다. 슝! 그래, 우리는 친박진박 아니고 야박이다. 나만 오늘 방송에 쪽박 찬 것 같아. 아, 진짜. 2주에 불가능입니다. 요즘 별로 이쪽으로 관심이 안 가고 있는데 지금 인천공항이 난리예요. 보안이 허술해가지고 인천공항이 뻥뻥 뚫리고 있어요. 아, 일부러 뚫리게 하는 것 같아요? 민영화 시키려고? 야, 이 얘기 결론인데 네가 먼저 그 얘기를 해보면 어떡하냐. 몰랐네. 아, 근데 좀 이상합니다. 보죠. 베트남인, 중국인 밀입국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밀입국 하다가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무려 출입국 관리소 벽을 뜯고 탈출했어요. 벽을 뚫어요? 벽이 스티로폼이에요? 벽을 뜯어내고 탈출했어요. 벽이 뭐로 돼 있나요? 몰라요. 이상벽이에요? 근데 이렇게 도망간 애들을 못 잡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마약을 실은 가방이 인천공항을 무사 통과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폭발물이 발견됐습니다. 남자 화장실에서. 그 폭발물에는 아랍어로 쓰여진 쪽지로 마지막 기회라고 쓰여 있었어요. 자, 이거 누가 보더라도 우리도 이제 테러의 대상이 되는구나. 라는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한 자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 인천공항은 세계 1위의 국제공항이잖아요. 매번 공항 경연대회 하면 매번 1등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를 정부가 조사를 하고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회의의 방향이 좀 이상한 대로 틀어졌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천공항은 환승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비행기 환승이 가능해요. 그래서 관광객, 출입국 하시는 분들 모두 시각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인데 그런데 밀입국, 마약, 밀반입, 폭발물 사건 전부 이 환승관광 절차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이 회의에서 나온 말이 환승관광은 돈이 되니까 더 늘려가겠다. 단 이 모든 일은 테러 방지법이 통과가 안 돼서 벌어진 일이라고 회의의 결론이 났어요. 아무튼 의지와 뜻이 보이네요. 테러 방지법을 이용해서 어떤 수혜를 얻을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네요. 조속히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면서 회의를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이런 건 그런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새끼 보고 너 이 새끼야 넌 머리가 그렇게 기르니까 새끼야 공부 못하는 거지.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벌어진 사건들을 보면 이건 테러 방지법이 없어서 못 막은 사건이 아니거든요. 법이 있으면 뭐해. 그걸 제대로 집행한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관리가 안 된 거죠. 그런데 인천공항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느냐. 국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요? 여러 가지 하네요. 선박도 하고 비행기도 하고 다 하네요. 들어오고 나가는 걸 다 하고 있죠. 국정원이 인천공항을 관리한 후에 세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낙하산 인사. 공항 사장들이 비경력자가 와서 한 3, 4개월 머무르다 그냥 나가버리는 낙하산 인사. 인력 부족. 그리고 관리하는 국정원의 직무태만. 이야. 방만하게 하네요. 인천공항에서 지금 보안 소방 그리고 폭발물 처리반 몽땅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인데다가 이게 그냥 선발을 한 게 아니라 보안업체에서 입찰을 받았어요. 제일 싸게 적어내는 애들을 입찰을 받아서 얘네들을 일을 시킨 거죠. 심부름센터처럼. 왜 돈을 아껴야 할까. 그만큼 전문성은 떨어지겠죠. 당연히 떨어지죠. 돈을 안 받고 하는 애들이니까. 누구의 아가리로 돈이 딱 들어갔다 보면 정답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미리 꼽지도 하고 공항에서 도망가다 잡히고 출입국 관리소 문짝 뜯고 튀다가 걸리고 하는 애들 모두 공항 내의 길을 지나칠 정도로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부에 협조자가 있었다. 그런데 처벌 사항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껄림도 얼마 전에 공항 갔다 오셨지만 생판 처음 가본 남의 나라 공항 길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나 저번에 광고할 때 인천공항에서 한참 해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가지고. 공항이 처음 가면 미로예요. 존나도 복잡한 길이거든요. 물에 빠질 세이지 같아요.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여기서 공항 경찰들을 싹 따돌리고 생판 처음 들어가본 미국자가 막 도망을 다녀요. 맞아요. 우리가 처음 필리핀 광 같은 데 가면 공항 딱 가면 너무 패닉이 걸리잖아요. 공항장에처럼. 그래서 공항장이지. 그래서 공항장이라 그러는 건데 재미가 없어서 잘라야겠다. 야 거긴 좁아. 거긴 좁아요. 기쁘왕만도 못해. 제가 갔던 존 F 케네디 공항 가면 엄청 넓어요. 그게 어딨어. 저기 켄터키 프라이드에. 아무튼 그래요.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길을 잘 알고 있었느냐. 누군가가 내부에서 정보를 주지 않으면 좀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랍어 쪽지. 아 이거 웃겨요. 이게 해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아랍어 문법에 전혀 안 맞아. 그러니까 그냥 이게 어떻게 써진 글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문법이고 뭐고 조사하고 아무것도 안 맞아. 왜 쪽지를 이렇게 썼지라고 해서 봤는데 구글에서 번역 어플을 돌리면 바로 돌려버리면 이렇게 난다. 이대로 나옵니다. 왜 미국말 우리나라 번역기 돌리면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범인이 잡혔어요. 36세 무직 한국인. 한국인이 테러를 저지르러 인천공항에 간 거예요. 왜 갔을까요? 인천공항에 한번 가려면 그 도로 통과비가 얼마예요. 그렇죠. 비싸잖아요. 7천 원인가 그렇잖아요. 리브디 타워 가도 5천 원 이상 들어요. 가까운 데 출발해도. 그러니까. 아니면 지하철을 폭파물을 들이고 지하철을 탄 거예요 얘가. 노력이 가상하네요. 폭파물 전문가인데 거의. 게다가 이 새끼는 이 새끼라고 그러면 안 되지. 내가 한 살 맞네. 이 새끼라고 그러지 뭐. 음악대학원을 졸업한 엘리트예요. 음대를. 그런데 음대 대학원 졸업한 사람이 알아보는 도대체 언제 배웠을까요? 아랍노래 했겠죠. 이 사람이 지금 취직도 못하고 있는 본인의 처지를 비관해서 저지른 짓이다. 라고 자백을 했는데 폭발물을 열어보니까 겉에는 부탄가스, 가스통, 생수병이 들어있었고 상자를 열어보니까 안에 기타줄 3개, 전선 4조각, 그리고 건전지 4개, 그리고 브로콜리. 양배추, 바나나 껍질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계적인 장치를 일해서 회로로 인해서 폭발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걸 넣는 거죠. 한 곳에 그냥. 안에다가 양배추, 브로콜리, 바나나 넣고 겉에다가 부탄가스 둘러놓은 거야. 이거는 보통 캠핑 갈 때 나머지 집 니가 들어 가방에 쑤셔놓은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야 브로콜리, 양배추 야지 씻어먹어야 되니까 넣고 야 부탄가스 하나 낫게 놔놔 너 가방에 넣어라. 이럴 때가 보통 이런 형상이 생수병을 받아놨다가 넣고. 엠티 갔다 온 거 아닐까요? 바나나는 그나마 오다가 배고팠나봐. 하나 넣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기계장치가 이게 근데 폭탄이라고 언론에 나기도 할 거 웃긴 게. 이건 폭탄이 아니에요. 그게 잡동사 아니라 폭탄을 오인한 거죠. 여당에서 하는 말은 이거예요. 어떤 새끼가 브로콜리랑 양배추랑 바나나 껍질로 테러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므로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돼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시발. 야 엠티가 내 애새끼들 부탄가스 둘러나 애들은 전부 테러리스트야. 단체 테러범들이야 다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다 잡아야 돼. 저하고 다 잡아야 돼. 아니 그러면 난지 캠핑장은 테러범이 모힌 데는 거. 테러범이 모힌 데는 거. 거기 아이스리지 아이스리야. 아이스리 내 시발. 빨간 소리 하고 있어 이거는. 놀라운 놀라운 논리예요. 이게 기적의 논리죠. 그럼 난지 캠핑장 전국의 캠핑장을 테러방지법으로 인해서 문을 닫게 해야 됩니다. 이게 통과됐잖아. 껄림이 가족여행 못 갔지. 그렇죠. 부탄가스 쓰시죠. 생수병 얼마나 양배추도 샐러드에 드셨죠. 바나나가 배고플 때 드셨잖아요. 생수 사먹고. 담배풀도 부탄가스로 묻히는데. 부탄가스로 묻히잖아. 나 도끼도 갖고 다니잖아. 전기톱이라. 아니 얼굴도 이슬람인데. 네 그렇습니다. 기적의 삼단 논리. 놀랍습니다. 전 세계에서 폭탄이 아닌 물건. 폭탄으로 구성될 수도 없는 물건. 이 구성. 부탄가스똥, 생수병, 브로콜리, 양배추 갖다가 돼서 테레스티로 오인받고 실제로 입건됐다. 이건 코미디입니다. 대토로 방식법 만들어서 이런 애들 실형 살려야 돼. 10년. 근데 얘는 정말 테레범으로 체포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아 그렇네요. 집에 있는 잡동수단이 끌어모으셨고 폭탄 만들고. 그 무거운 거야 지금. 그걸 메고 인천공항까지 간 거야. 다 세이프로 감고. 게다가 무지기인데. 거기다 구글 글라스 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쪽지깐 있어서. 화장실 찾아서. 야 구글 글라스를 돌리다 이 새끼야. 이렇게 돌리라. 아 나 진짜. 아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번역기를 돌려서. 근데 지금 우리가. 그냥 얘가 막. 허들매잖아. 그거 그냥. 일일이. 저희가. 몰라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일일이 할 수가 없어요. 아까는. 문장 한 개당 틀린 말이 한 3, 4개씩 나오니까요. 아무튼 그래요. 이 주에 불가능입니다. 그러면 아이디어 생각나는데. 뭔데. 쪽지를 써 내가 그냥. 막 써놔. 난지 캠핑장 들어가서. 삐라처럼 뿌리는 거야. 다. 정부는 얘네를 잡아가겠지. 왜냐하면 부탄가스 있지. 생수통 있지. 바나나 있지. 양배추 있으니까. 바로 테러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 가능하다. 감을 해주시죠. 감을 해주시죠. 이 주에 불가능입니다. 우리 쪽팔리게 이러지 말고. 조작을 할 거면 제대로 합시다. 아니 아랍어 전문가 한 명 불러다가 쪽지 제대로 쓰는 거 힘들어? 국정원에서 그것도 못하면 어떡하게 되는 거야. 이따위로 조작하면 어디 병신들도 아니고. 우리도 좀 제대로 속아보고 싶다. 이런 걸로 속기란 불가능하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주에 아리송입니다. 슝. 이번 주 각하가 큰 칼 빼어드셨습니다. 대동훈이에요. 개성공단 전면 폐쇄. 존강력해요. MB도 잠정 폐쇄 정도까지 갔었는데. 싹 문 닫겠다고 선언해버렸어요. 북해금직용이라고 하는데. 뭔가 좀 아리송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후관계를 잘 봐야 되는 게 북한에서 미산에 쏘아 올렸어요. 각하는 빡이 치셨죠. 북한한테 뭔가 해코지를 하고 싶어. 그래서 개성공단을 닫은 거잖아 지금. 그런데 우리가 좋댔어요. 이것도 기적의 3단 논법이에요. 이게 그리고 되게 아리송한 게 잘 보세요. 일단 북핵 쐈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폐쇄 결정을 내렸어요. 이 말은 뭐냐. 신의성실 원칙에 의거해서 우리가 그냥 시발 철수 외친 거야. 못 먹어도 그거 외쳤는데. 그럼 북한이 이걸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겨가면서 이런 건데. 그럼 어라이 시발 놈들 봐라. 가 이 시발 놈들아. 그런데 몸만 가 이렇게 되는 거야. 당연하지. 그런데 이게 오늘 오후 5시 반에 뉴스로 딱 나오더라고. 이게 뭐냐. 우리가 북한이 개성공단 설비를 꽁으로 먹을 수 있게 된 거다. 다 죽어 온 거야 그냥. 몸만 온 거지. 니네가 입수해라. 제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지금. 그거는 일본이 자기 거 물건 놔두고 도망가고 확 넣은 거잖아. 그렇죠. 니네들 다 가져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가 두바이 가가지고 우리 건축자들 존나 갖고 왔고 건물을 막 올렸어. 빌딩만 들고 진만 들고 했는데 두바이에서 미사일을 쏴버린 거야. 그래서 각하가 빡쳐서 야! 두바이 시발 다 철수해! 우리 몸만 온 거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근데 뿐만이 아니에요.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벌어들이는 수익 한 1억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얘네들이 적국들에게 반서방파들에게 무기 파는 게 한 10억 불 정도 돼요. 1억 불 별로 큰 돈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개성공단을 통해서 얻는 수익은 그거의 몇 배라는 거예요. 몇십 배죠. 몇십 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북한이 버는 거는 임금이야 임금. 그렇죠. 애들 임금이고. 노동력만 오는 거니까. 우리는 그 임금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완제품을 파는 거니까. 그렇죠. 쉽게 말해서 개성공단이 푹스콘이면 우리나라의 개성공단 업체는 애플 같은 거였단 말이죠. 수익 차이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북한 수출도 힘들잖아. 메이드 인 코리아 붙이고 나가면 잘 팔린단 말이죠. 지금 각하가 막 앞장서서 경제 살리기 섬유하고 지랄 났는데 왜 피해가 더 막심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을 했느냐. 저는 이 지점에서 감히 저는 이게 각하가 정은이한테 보내는 프레센트다. 이런 의심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총선을 놔두고서 우리가 북핵으로 북풍가드 턴을 이번 턴을 미사일로 맞힌다고 김정은이 딱 던졌잖아. 이거에 대한 답가로 박근혜가 개성공단을 공짜로 주려는 속삼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단 말이죠. 사실 북한에서는 땡 잡았습니다. 완전 땡 잡았죠. 개땡이에요. 지금 뭐 완전히 이걸 써놓고서는 제가 오후 5시 반에 뉴스를 인터넷에서 딱 보면서 내가 이게 신기가 올랐나 보나. 맞췄어요. 그래서 오늘 아리송은 이겁니다. 각하 종북종북 종북 타도 외치시는데 당신이 한 개성공단 폐쇄야말로 진짜 종북들이 하는 짓이다. 각하의 사상 존나 아리송하다. 이 개성공단 말이죠. 개성공단에서 직접 공장을 운영하는 주소기업체 사장님이 한 번 나와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또 개성공단 엔비가카 이후에 잠정 중단되고 이랬었잖아요. 그때 나와서 하는 말이 진짜 답답하다. 개성공단은 잘 돌아갑니다. 정부에서 신경만 꺼주면. 정말 잘 돌아가고 우리끼리 수익 창출 잘하고 있는데 사실 엔비가카도 이건 완전히 진짜 없애버리지는 못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방이에요. 뚝심 있으세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진짜 북한 도와주는 행위였어요. 진짜 아리송아. 아리송이 아니잖아. 마치겠습니다. 2주의 개새끼입니다. 아 요새 헬조선이니 청년문제니 막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각 당에서 청년위원들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구애작전을 펼치고 있어요. 아니 저기 청년을 데리고 오라니까 소녀를 데리고 왔어. 소녀시대야. 실제로. 아니 만화 주인공을 데리고 갔죠. 문비카비를. 네 실제로 보면 20대 유권자층도 투표율이 엄청 늘었어요. 그래도 18대에서는 32.9%였는데 19대에서는 45.4%로 10% 정도 늘었죠. 이제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네 의식을 안 할 수도 없죠. 그리고 지금 위원들 중에 보면은 청년위원이라고 있는 분들도 거의 40대예요. 40대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30대 후 의원이. 제일 어린 사람이 김광진 의원이었는데 그분도 30후반대이시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청년위원을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지난주부터 굉장히 화제 핫 이슈로 조은비씨께서. 이거야. 네 뜨고 계시죠. 이분께서 90년생이십니다. 매우 어리네요. 저랑 동갑이에요. 그러네요. 네. 지금 화성 국회 예비후보로 새누리 등록까지 마친 상황인데요. 이분 전에도 전설적인 분이 한 분 계셨죠? 그렇죠. 예전에 그. 안산인가요? 네. 그 근처에서 그 후보. 울다 도망가신 분. 토론에다가는. 아 그런가요? 도망치신 분도 한 분. 굉장히 소녀감성이셨죠. 이분도 한 분 그랬죠. 이분의 이력을 보니까 꽤나 화려한 것 같아요. 이력이 졸라 기네요. 굉장히 명칭이 긴데. 전에 하셨던 게 새누리 국민안전운동 인터넷 클린센터 차세대위원. 18대 대통령 선거 새누리당 경기도당 유세위원. 어쩌고 저쩌고. 현재는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승모의 경기지회 간사시고요. 간사야 간사. 간사님이세요. 그리고 각종 미래세대위원회 부위원장, 홍보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맡고 계세요. 그런데 난 정말 궁금한 게 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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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이렇게 붙어있는 것 중에 구체적인 일을 어떤 걸 하는지가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어떤 모임이라든지 단체가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미래세대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새누리당과 박정희의 관련돼 있는 걸 빼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 몇 년에 걸쳐서 새누리당 걸 빨았다. 이거에 대한 충정을 치아한 거 아닐까. 그런 것도 웃기고 대한환경문화총연맹이라는 게. 이런 연맹은 난 듣도록도 못했어. 이 연맹의 청년국장을 여기 맸어요. 싸그리 다 한다는 거죠. 이것도 있어요.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주거문화분과위원장이에요. 90년생이. 이분은 지금 90년생에, 90년으로 태어났으면 성인이 된 지 6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리고 푼 과면은 과장이어야지. 그렇지. 이 원장은 또 뭐야. 그러니까 약간 청년 문제와 관련이 있다 하면 싸그리 다 하시는 거죠. 다가꼬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은비 씨의 인터뷰를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청년들이 원하는 정치와 정책은 전혀 현재 있는 분들이 와닿게 하지 않는다. 정말 청년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들을 돕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혹시 질문하는 거 보셨나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청년 문제 대표적인 게 뭐냐라고 물으니까 제가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노동범 얘기 물어보니까 얘가 이제 앞에서 얘가 인터뷰할 때마다 케어해 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노동범 얘기 물어보니까 순간 이거지. 씨발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되나? 라고 하고 앞에 있는 사람하고 눈짓을 싹 해. 왼쪽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 그 문제는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아니 왜 그걸 얘기를 못해? 노동법이 지금 청년 고용시장하고 가장 큰 관련 있는 법안 아니야? 그렇죠. 이분께서는 지금 우리 각하의 정책에 맞는 굉장히 창업을 하셔서 플로리스트라고 하셔요. 근데 왜 경력에는 그게 없네요 또? 폼 안 나잖아요. 꼬꼬지라 그러면 얼마나 폼 안 나. 야 플로리스트 폼 나잖아. 아니 그럼 뭐 현이나 전우로 해가지고 그래 하나쯤 넣을 수도 있었을 텐데. 화해 분재비원회 뭐 이런 거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근데 이분이 그 질문에서 왜 그렇게 답했냐면은 김울동 새누리당 최고위원께서 조언을 해주셨어요. 아 이분한테? 네. 이분을 향하여? 야 4.13 총선에 도전하는 여성 예비 후보자들. 여성이 너무 똑똑한 척하면은 굉장히 믹상해 산다. 약간 좀 모자란 듯한 표정을 지으면 된다. 아 주요한 유권자들은 어르신분들이니까. 그러니까. 기세다를 싫어하잖아. 기세다는 얘기 조심해야 돼. 지난주에. 백심이 알죠? 약간 모자라게. 모자라게 해야 어르신을 좋아해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새누리당 왜 나를 입두고. 맞아요. 은미보다 새누미가 더 이름 예쁘지 않나요? 새누미보다 더 도망갔잖아요. 새누리랑도 비슷해요. 새누미. 그러니까 새누리에 새누미. 저도 새롭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 각하와 공통점이 엄청 많습니다. 대구 출신이에요 저. 아 그러네. 야 이번에 싸드배치 하겠다 야. 저 그리고 부루한 가정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저 얼굴에 상처도 났어요. 얼굴에 상처. 저 박새로미가 문찍기고 났을 때 껄리고 울면서 들어왔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새누리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러더라고. 제가 뭐랄까. 가옥걸은요? 녹음은요? 패션센트에서 저 뒤지지 않습니다. 그럼요. 뒤지죠. 완전 뒤져요. 뒤집니다 정말. 그리고 제일 큰 이점 뭡니까? 뭔데? 각하 목 안 좋으시잖아요. 그럼 제가 밑에 들어가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스피커노를 산다. 그럽니다. 대변인처럼. 그럽니다. 누구보다 더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저를 놔두고 왜 이 은비양을 예비후보로 등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주위의 개새끼는 누군가요? 새누리당 분발해라. 나같은 애를 몰라보고 여기 냅두느냐. 이 지하에. 새누리당 개새끼다. 진짜 우리의 박새롬이가 새누리당에 간다면 그래서 국회의원 후보가 된다면 제가 정책보좌관으로서 같이 제가 앞에서 케어해주는 거지. 새누리야 이건 대답해? 하지마. 이건 하지마. 이런 거 제가 잘할 자신. 지금 잘 써주시잖아요. 우리 패키지로 들어가보자. 조은비 이분이요. 인터넷 얼짱 출신인가봐요. 그래요? 예뻐요. 사진 각도가 어떻게 찍으면 자기가 제일 예쁘게 나오는지 알고 있어요. 자세나 이런 게 굉장히 전문가의 숨결이 느껴지고 그리고 지금 내가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수많은 직함들 있잖아요. 이거 한 시간이면 만들 수 있는 직함들이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거 좀 세련됐으면 좋겠어요. 직감이 좀 줄어요. 그리고 제일 눈에 띄는 게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의 승모의 간사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박정희랑 유경수 여사 간판 밑에서 영정 밑에서 아니 승어모임하는 건가? 아니 들고 있으니까 승모군이 발달을 하죠. 내가 지금 처음에 내가 붙였잖아요. 근데 없다 사니까 재밌는데 내가 붙지 마요. 승모군이 존나 발달하는 거야. 그래서 간사가 된 거지. 간사하게 얘네 좀 들더라도 살짝 간사하게 간사하게 들면서 이 분 사진 보니까 승모군도 많이 발달하셨고 저기 보니까 없다 스타일인가 봐요. 계속 보고 있어. 또 확대까지 했어요.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전화번호 알고 싶다. 오늘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는 저희가 연휴 때문에 네.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날 녹음이고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너무 붙어있어서 여기까지만 어느 서비스 상품이에요? 이게 없다님이 자기가 막 리더로 막 있더니 욕심이 생겼는지 이번 주에 시자고 하는 거야. 굳이. 굳이. 그것도 있었지만 업다님이랑 제가 삐졌던 게 제가 삐졌던 게 나오지 않아도 돼요. 업다님 진짜 말을 웃기게 하는 게 저한테는 맨날 너 같은 애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내가 언제? 여자애 다른 애 없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세롬이가 너 같은 애. 세롬이가 2주 빠진다 그러길래 여행간대요. 세롬이도. 그래서 사실 껄림은 없어도 되지만 세롬이는 대체 불가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야 되면 너 같은 애 한 명 데려다 놓고 가라. 나 같은 애 없어. 세상에 있을까요? 그 말 끝에 내가 그랬어. 근데 너 같은 애는 없잖아. 그치? 그럼 비슷한 애라도 좀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각하를 데리고 놔야 돼요? 그러니까 각하를 데리고 놓잖아요. 그럼 내가 인정한다. 그래. 나 그만한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리에서는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연 답답한 사연 미쳐버릴 것 같은 사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병신형 풀파워로 여러분의 고민을 한 방에 날려드리겠습니다. 딴지라디오 방송비 1개시판에 여러화 같은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끝나기 전에 한마디 껄림하고 좋아하고 화해했습니다. 기획 늙어버린 미소년 녹음빠끄는 편집 박주성 제작 딴지리보 진행에 빡가는 거의 없다. 박새롬이 그럴 걸이었습니다. 아 제가 없어도 가옥걸은 잘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박새롬이가 없어도 가옥걸은 잘 굴러갈 겁니다. 잡혀가지만 않는다면요.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제발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